자, trip. 여행이란 뜻만 알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좀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trip. 첫 번째, 여행. 다 아시죠? 여행이란 뜻이고요. 두 번째, 이동. 잠깐 다녀오는 것. 이라는 의미로도 잘 쓰입니다. 이동. 잠깐 다녀오는 것. 세 번째, 발을 헛디딤, 곱디딤, 곱들어짐. 이런 뜻으로도 잘 쓰이고요. 네 번째, 발을 헛디디다. 타동사로 누구누구의 발을 걸어 누구누구를 넘어뜨리다. 넘어질 뻔하게 만들다. 넘어뜨리거나 넘어질 뻔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고요. 이것이 비유적으로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하다. 실수를 하게 하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 trip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여행. a trip around the world. 세계 일주여행. a day trip. 당일치기 여행이란 뜻입니다. a day trip. 당일치기 여행. a business trip. 출장. a business trip. 출장이고요. she took a trip to Europe. 유럽으로 여행 갔습니다. 이렇게 take a trip. 이런 형태로 잘 쓰입니다. take a trip. to 어디 어디. make a trip to the dentist. 치과의사에게 다녀오다. 즉 치과에 다녀오다. 라는 뜻이죠. make a trip to the dentist. make a quick trip to the store. 가게에 빨리 다녀오다. make a quick trip to the store. where? for milk and eggs. 우유하고 계란을 사려고요. 그래서 trip, 이동, 다녀오는 것 이란 의미로 쓰였고요. an ankle injury, 발목 부상이죠. an ankle injury caused by a trip. 발을 헛디뎌 입은 발목 부상. 그래서 발을 헛디딤, 곱디딤 이란 의미로 쓰였고요. an ankle injury caused by a trip. 발을 헛디뎌 입은 발목 부상. she tripped and fell. 그녀는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이때 trip은 발을 헛디디다. she tripped and fell. he deliberately tried to trip me up. 일부러 나를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렇게 trip me up. 이렇게 부사, up이 잘 쓰입니다. he deliberately tried to trip me up. he tried to trip up the cashier. 그는 the cashier, 출라버니, 실수하게 만들려 했습니다. he tried to trip up the cashier as she counted his change. 그녀가 그 출라버니, 점원이여, 잔돈을 세려할 때요. 이때 change는 잔돈, 불가산 명사로 쓰입니다. change, 잔돈, 여기에 나온 trip의 의미 다 익혀두시기 바랍니다.